이성균 배우가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번개탄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현장이 어땠냐면 조수석에 이렇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번개탄이 그쪽에 운전석 쪽에 번개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그렇게 확인이 된 건데요. 유서나 이런 게 발견됐나요? 지금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유서가 발견됐다면 유서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는 유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담하죠.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그냥 처음에 나올 때는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런 얘기만 나와가지고 설마설마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러면서 스튜디오로 왔는데 그 사이에 숨진 채 발견이라고 하는 기사가 떠가지고 정말 청천벽력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성균은 저는 대학로에서 배우 이성균을 이미 알게 됐고 또 이성균 씨의 배우자가 저랑 저희 극장에서 작품을 전날 밤 유서를 작성하고 집에서 나갔다 보네요. 이성균 배우를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명 생활이 좀 길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스타로 간 게 아니고 30대까지도 그렇게 비를 못 보고 김성수 대표님 얘기했듯이 연극 대학로에서 힘들게 배우 생활을 하다가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드스타 영화 기생충으로 칸과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작품의 주인공이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배우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참 마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이미 이제 확인됐잖아요. 다리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다리털뿐만 아니라 온갖 털이란 털은 다 뽑아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약 성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적인 내용의 녹취록을 방송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방송에서는 전체가 다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전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겉에 처리가 돼 있는 그런 녹취록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죽으라고 내몬 거예요. 등 떠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G-Dragon과 이선균 이 둘을 딱 찍어서 표적 수사가 들어간 사안입니다. 표적 수사가. 그런데 G-Dragon이 얼마 전에 완전히 온 몸에 털이란 털을 다 뽑고 심지어 손톱, 발톱을 다 깎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풀어줄 때 G-Dragon은 정말 검찰과 경찰을 비웃으면서 갔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집어넣는지 몰라도 자기는 성실하게 소명을 했고 이런 걸로 사람을 갖다 붙잡아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랐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니까 G-Dragon을 놓쳤으니까 이선균이라도 잡아야 되지 하는 그런 편집증적인 강박에 시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지휘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튄 새끼가 지휘하지 않았겠어요? 몰랐어요? 개별 사건은 지휘하지 않습니까? 개별 사건 지휘하지 않는다는 새끼가 방송에 나와서 맨날 마약 수사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예요. 마약과 전쟁의 사령관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건 본인이 한 얘기고 이 마약과의 전쟁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 도화선이 됐다. 맞습니다. 의혹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게 확인이 좀 됐고 경찰 병력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랬는데 이제 또 희생자가 또 나온 거예요. 마약과의 전쟁을 하랬더니 사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뻔뻔하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해서 하겠다고 나온다는 게 또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준석 죽일 거예요? 지금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가세현에서 녹취록을 먼저 공개를 했다. 네. 가세현에서 공개한 거.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진짜. 이게 별건 수사도 검찰이 참 나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그 사건이 아닌데 기소된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닌데 다른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걸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별건 수사도 아니고 이거 사생활 노출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사생활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노출하는 거예요. 이건 범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검찰의 범죄인 거죠. 검찰과 경찰이 누가 저 녹취록을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출한 사람 범죄예요. 보세요.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고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선균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술집에서 일하는 마담이었어요. 그리고 이 녹취록을 다 전체를 들어보면 더 확실해지는 게 이선균은 자기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저 마담이 계속 그때 정신없었을 때 나한테 약을 달라고 했잖아. 나랑 그때 약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 그때 꽐라대서 몰랐지만 실제로 그때 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선균이 막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그때 했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집에서만 다섯 차례. 이러면서 막 사람의 명예를 살인했죠. 그리고 나가서 1차 수사를 다 받고 또 미진한 게 있다고 해서 2차 수사를 또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넘게 수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총 진술서 자기가 쓴 조서를 들여다본 시간까지 앞에서 19시간인가를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19시간입니다. 이건 인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저는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선균 배우 문제뿐만 아니라 표적을 딱 집어. 너는 죄를 만들 거야. 넌 죽일 거야. 그래서 마약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안 나와. 안 나왔어. 그럼 다른 걸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세형 같은데 푼 게 누구냐고요. 저 녹취록이 사실 범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 그런데 저게 사실 공개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선균 배우하고 일반인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가 일단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이번에. 그럼요. 그래서 자신의 건물도 팔아야 되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비원도 지금 광고 계약이 돼 있었는데 다 취소됐죠. 이게 다 취소되면서 위약금을 내야 돼요. 이게 수백억 대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당분간은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도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기 어려워져요. 그럼 몇 년 동안 이 수십억의 위약금을 어떻게 갚으라는 겁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이슈가 돼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보도가 나갔을 거예요. 지금 닥터브레인 같은 작품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작품이었죠. 그리고 기생충도 두말할 나위가 없이 이성균의 브랜드 가치를 입증해 준 그런 작품 아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글로벌 프로젝트가 OTT 영화 등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중지시켰어요. 다! 해외 유력 언론들이 월드스타 이성균 무리한 수사로 숨져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뽑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그렇게 보도가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생충 이성균을 모르는 TV나 이런 게 안 나오는 지역이 아니라면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이게 전 세계 200여국에서 지금 속보로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받을 압박감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야. 전 세계가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부인과 아이가 있는 가장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청담동 게이트에 관련해가지고 억울하게 악마와 되고 있는 제보자를 그나마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팩트체크를 한 것 같고 마치 악마들인 것처럼 몰아갔던 새끼들 있죠. 얘기해봐. 이거는 뭔지. 야 한동훈 빨대. 얘기해봐. 지금 뭐한 짓인 거야. 이건 살인이야. 살인. 여러분 이 생각을 정치적인 얘기로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겪었을 고통과 유사한 거죠. 이게 지금. 더하면 더했지 드라질 않았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돈복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번에 구속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 관련해서 구속이 된 거예요. 합법적인 후원금입니다. 합법적인.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잡아놓은 줄 아세요? 이번에 제가 변호인단으로부터 뒷얘기를 갖다 좀 들었는데 검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거 이거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서로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자료들을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방어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료는 1분인가 2분인가 하다가 집어치우고 새로운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변호사들은 아무 자료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옆에 지인 전화로 전화통화해가지고 후원자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증거형 인멸을 해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수십 건이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도 처음 보는 자료인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판사가 야 이거 때려쳐 너 뭐하는 거야. 이게 영장 실질심사를 갖다가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걷어치워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번에 특히 온갖 언론들과 국민의힘과 보수 유튜버들이 이 판사를 갖다가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사전 공격들을 해놨잖아요. 그래놓고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꼼짝 못하고 당한 거예요. 완전히 별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완전히 별건을 이성균도 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별건도 아닌 거예요.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망신주기를 한 거야. 망신주기를 한 거지. 사람 죽으라고 한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멘탈이 강한지 한번 시험해보겠다.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만약에 경우를 당했어도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제가 부적절한 여성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 아이들도 다 알고 부인도 알아.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럽죠. 그런 상태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자신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이혼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혜진 씨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광고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 정도는 됐다는 거죠. 자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이성균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 몸 전체가 떨어져 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리 외로운 전쟁 민병선 후보님이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 이걸 지금 몇 년째 당하고 몇 년인 거예요? 한 10년 이상 당하고 10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횟수로 11년째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부터 당했으니까. 민병선 후보님이 이성균 배우를 직접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 전에 말씀을 좀 듣고 저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털털하고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쿨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이성균 배우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배우들이 기자들이랑 만날 때 굉장히 위축되거나 아니면 자기 속내로 숨기거나 이런데 굉장히 당당하고 털털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인상이. 그런 분이었는데도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 얼마나 개인적으로 참 힘드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고통스럽죠. 어쩌라고님 같은 분이 들어와서 경찰 내사 중 아님 검찰이 모래순 내사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내사하고 수사를 구분도 못 하시는 분이 지금 가서 조서 쓰고 나왔는데 무슨 내사예요. 내사 참 내사와 수사의 차이를 프리지넌께서 프리프리지넌께서 구분을 좀 해주세요. 내사는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부적으로 말 그대로 내사예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공개수사화 된 걸 무슨 내사라고 공개수사에서 19시간을 조사받은 걸 무슨 그런 얘기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검찰이 뭘 했으면 그러는데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 검찰이 지휘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지휘를 검찰이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 수사 지휘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이 녹음 통화 녹음 이게 사실은 어떤 경로로 해서든지 공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개인의 사생활에 이 유출이 문제라는 거예요. 수사 기밀이잖아요. 수사 기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경로로든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저걸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검찰 아니면 경찰이잖아요. 그럼요. 핸드폰을 가지고 한 사람 저 여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아니 한동훈은 그 뉴탐사의 보도에 대한 송치 결정서를 어떻게 민사소송에 증거 자료를 냈어요? 그거 경찰이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서 대본을 써가지고 송치 결정서에 있는 내용을 두진서에서 방송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냐 두진서는 가세현이야 지금 가세현이 본인들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청소년 김용호 국정원으로부터 빨대가 있다고 검찰 정보 받는다 이거 다 알려준 얘기잖아요 가세현에서 왜 그런 어떻게 보면 특종 같은 추접한 얘기들을 어디서 정보를 그럴 취재력이 없어요 강용석 씨가 무슨 취재력이 있습니까? 요즘은 기자들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세창살 안으로 형사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기자들의 접근이 굉장히 차단돼 있고요 저거는 경찰이나 누가 유출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나 유출했다고 밖에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한동훈이 죽였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범죄와의 전쟁을 10월 11월경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 그걸 법무부 장관이 총지휘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월 11일 정도였죠? 10월 11일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10월 29일이었고요 단속을 한다고 얘기해서 그리고 1년 넘게 지금 마약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태원 참사도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한 세팅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 안 했잖아요 경찰 병력을 뺐어요 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종의 함정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야 이태원의 이번에 이것도 함정수사예요 거의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한동훈이 이게 정치 일정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일정이 있어요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는 사실 예정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권으로 바로 나가는 방향에 정치 일정을 잡았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 가기 위해서 총선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벤트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벤트가 마약과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한동훈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마약사건 있습니까 지금 이성균 지드래곤이 제일 큰 거야 아니 성과가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이태원에서 참사만 발생을 했지 그 다음에 지드래곤 잡았는데 무혐의 나왔죠 이성균도 무혐의라고 사실은 제 그 저 꽃뱀으로 의심되고 있는 저 여성의 증언만 없으면 이성균은 무혐의로 당장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가진 거 없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늘 연설하는 시점에 맞아요 전날 녹취가 풀린 거예요 이거 한동훈 꽃길 깔아주려고 한 짓 아닙니까 가세현이 그래서 저는 타살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이게 정치 일정하고 이렇게 우연히 맞아떨어지나 지금 이게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희생양으로 쓴 거야 이거를 이성균 씨를 아마 저는 제 뇌피셜로 한번 추정해볼게요 모 작가처럼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마지막 꽃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밖에 못합니까 이성균을 갖다 풀어줘요 지금 정신 나갔어 뭐라도 잡아내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19시간 수사받았고요 엊그저께죠 수사받은 게 지금 며칠 안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성균을 19시간이나 무리하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19시간 수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심플한 얘기잖아 너 다 있다며 뭐 심지어 집에다 뭐 깔아놨다며 마담 언니 그 집에다 뭐 깔아놨다며 깔아놓은 것처럼 보인다며 그거 다 그냥 거기에 몇 월 며칠에 했던 게 다 담겨 있겠네 왜 못 잡아 없는 거야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19시간 동안 그냥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언론사 기자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마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이 지랄하고 있고 그리고 녹취록은 풀리고 저도 이거 한동훈 작품이라고 봅니다 이거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가세현 같은 저는 이제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이런 게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상식도 없는 행위들을 가세현 같은 매체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걸 방치로 해둡니까 그리고 엄한 진보 유튜브나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법무부 장관이 한 일이 하나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징계 그거 부당하다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법무가 패소하고 나서도 그냥 만세 불렀죠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죠 도이치모터스 수사 김건희 소환되지 않게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디올백 이게 몰카 범죄라네요 그런 식으로 덮은 게 법무부 장관의 유일한 공적이야 그러면 그거 덮기 위해서 이성균 활용한 거야? 이성균 지드래곤 잡아놓은 시점이 언제쯤인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예고가 또 돼 있죠 김건희 씨 관련된 추가 보도가 있다고 그거 맞춰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좀 정리해드리면 제가 잘못 정리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좀 정리해드리면 유서가 메모 형태로 전날 밤에 집에서 적어놓은 것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있는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번개탄이 발견됐다고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이런 형태는 좀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살 당한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런데 지금 유서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K컨텐츠의 글로벌 전쟁의 선봉장이었던 이성균 배우가 이렇게 아깝게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담하고 그래서 이성균을 죽인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적인 배우가 앞으로 만들어냈을 수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강탈당하신 거예요 이성균 배우가 생존에 있다면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정권이 이런 무리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을 내놨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가적 자산인 거잖아요 수사 과정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유린되면 안 되는 건데요 배우 연예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인권의 유린 그다음에 검찰 수사로 당하는 인권의 유린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